2위가 3팀 남는데 골 득실해서 마이팀이 B팀 2위 중에는 가장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도봉축구의 1위한테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두 팀, B조 2위, C조 2위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붙습니다. 다 터지네. 다행히 예선 최다 득점자 우리 선수가 오늘 부상 당했어. 아이고 저런. 아이고 저런. 저희는 다행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의사, 다 의사신데. 바로 치료하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다 의사분들인데. 본인이 정형외과라서 자기 병원에 갔어요 이미. 아이고 빨리 회복되셔야 되는데. 마음은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주 토요일은 한 경기인가요? 한 경기입니다. 토요일에 한 경기, 일요일에 두 경기에서 일요일에 우승팀이 나올 겁니다. 일주일 동안 컨디션 관리 잘하시고요. 8강전 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이 서울시 의사축구단이 그렇게 또 반가운 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도박사들이 4강 진출팀을 예상을 했는데. 궁금합니다. 영국에서. 아니, 저희 경기 앞이 이게 거의 정확해요. 4강 진출팀 관세청 FC 경인축구회, 도봉축구회 그리고 의사축구단을 꼽았다고 합니다. 의사 그쪽에 주전한 명이 다쳤다. 저희가 오늘 확인해 본 결과로는 오셨습니다, 그분. 그분 오셨어요. 금방, 금방 치르네. 역시 의사들이네. 금방 치르네. 역시 의사들이네. 그러니까 뭐 저 방심하고 이럴 그런 게재가 없습니다. 미친 듯이 뛰어야겠구나. 미친 듯이 뛰어야겠구나. 미친 듯이 뛰어내려.